현재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범죄 형태가 다양화 세분화되고 있고 급증하는 치안 수요 증가에 대응해 경찰 공무원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본경찰학과는 전문적인 경찰 공무원뿐만 아니라 법원 검찰 등 형사사법 행정 전반에 걸쳐 두루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식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융 복합적 학문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범죄심리학, 민간경비론, 형사법 연습 등을 운영하고 있고 전공교육을 전공기초, 전공기반, 전공심화로 구분하여 전공학문의 소양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장 능력 부분으로는 범죄예방문, 범죄수사론, 응급처치론, 디지털포렌식, 범죄프로파일링, 과학수사 등 전공조과목을 평상하여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저희 경찰학과에서는 형사학과 범죄학을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일어나면 사건에 대한 분석과 절차, 그리고 법률적 해석까지 연구하여 경찰학도로서 식견과 안목을 넓히고 있습니다. 저희 경찰학과는 검도, 축구, 범죄토론 등 다양한 소모임이 활성화되어서 선후배끼리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또한 학생들 다수가 경찰직으로 진로를 설정하고 있어서 시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학과에서 시험 준비하는 학우들을 위해 양현재 경찰반이나 공공인재 프로그램을 마련해주어 끊김없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행정, 민간경비, 교정, 소방, 언론사, 대기업, 외국계 회사 등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본학과는 높아지는 경찰의 위상과 더불어 경찰 공무원에 대한 높은 선호, 그리고 근거리에 위치해 있는 국내 최대의 경찰 교육기관인 중앙경찰학교와 협력을 통해서 80년 전통과 명성에 걸맞는 건국대학교만의 우수한 경찰 인력을 배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꿈과 뜻을 가지고 있다면 경찰학과로 오십시오. 우리는 최선을 다해 물적, 인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같이 경찰학도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 수사관이 되길 목표하신다면 건국대학교 경찰학과에서 같이 꿈을 이루시길 희망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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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